민주당 울산시당은 당원 100여 명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것과 관련해 최근 집단 탈당 움직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시당은 어제 허은영 군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명단 중 최근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탈당자는 10명 내외로 전체 당원 수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숫자 부풀리기 대신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하라고 덧붙였습니다.